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산업용 파스너, 선박용 케이블, 조명장치 생산 판매 KPF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2020년까지 정체 후 2021년 선박 케이블 업체 TMC를 인수하며 외형적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.7% 단기순이익률은 0.7%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. 이익률의 편차는 규칙적인 편이며 주요 비용으로는 원재료 비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81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3.8백가량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자산은 토지건물,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73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0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주요 자산은 유형자산과 매출채권, 재고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4배가량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53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9차례, 자사주 매입 9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3%입니다. 이상 KPF였습니다.